되게 오래 걸렸죠. 너무 공략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하면 좀 상큼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상큼한 건 못 찾았고요. 그냥 구체적으로만 말씀드리면 17% 넘기면 가로수길에서 우리 이렇게 넷이 모여가지고 오시는 200명 분들한테 셀카를 찍어주는 그런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200? 200명 안하고 있어요. 아, 아예. 분명히 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남구미스께서 지금 깔끔하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뒤에 계신 우리 영상매체 우리, 네.